어느날 그걸 내게 내밀면서 금고가 되어달라고 하더구만 왕 회장님은 좋은 친구를 뒀군요 뭐 왕표 그 양반찬 그땐 주책이라고 핀잔을 줬구만 이제야 알겠네 회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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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C그룹 지분 현황입니다. 모환중 부회장 31.9%, 모철희 회장 31.1%, 모환수 10%, 하영서 5%. 모석희 씨가 왕 회장님 친자 확인이 된 이상 이들 가족 지분 중 25%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모석희 씨는 총 19.5%, 모환중 부회장은 23.9%입니다. 내가 가진 MCU통 지분 7%를 모석희에게 양도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모석희 씨는 최종 26.5%로 MC그룹 최대의 주주가 됩니다. 상황이 이런데도 모환중 부회장을 회장으로 의결할 건가요? 오늘 주총 의결 안건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. 확인 감사합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